버섯종균기능 4. 기출 및 예상문제 1. 팽이버섯이나 느타리의 재배용 배지에 접종원으로 사용되는 종균의 종류는? 정답은 3. 톱밥 배양종균 햇살, 톱밥을 이용하여 종균 생산이 가능한 버섯은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팽이버섯, 맛버섯, 잎새버섯, 뽕나무버섯, 모기버섯, 탈모기버섯, 영지버섯 등이 있으며 곡물을 이용하여 종균 생산이 가능한 버섯은 양숭이버섯이 있다. 2. 다음종 느타리버섯에 주로 발생하는 버섯파리가 아닌 것은? 1. 긴수엄 버섯파리 2. 버섯홉파리 3. 버섯벼룩파리 4. 버섯등의 파리 정답은 4. 버섯등의 파리 햇살, 버섯파리는 시아리드, 긴수엄 버섯파리, 세시드, 버섯홉파리, 포리드, 버섯벼룩파리 등이며 느타리나 양송이 재배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3. 표고와 느타리버섯의 톱밥종균 제조시 배지의 수분함량으로 가장 오른 것은? 정답은 1. 65-70% 햇살, 느타리나, 표고의 톱밥종균 제조시의 수분은 65-70%로 조절한다. 4. 버섯균 제조시의 온도가 저온 5도씨 이하보다 상온 20도씨 정도에서 보존하기에 적당한 버섯은? 정답은 3. 풀버섯, 햇살 풀버섯과 같은 고온성 버섯균은 상온 15-20도씨에서 보존하기에 적당하다. 5. 버섯종균용 톱밥 배지, 600g의 고압살균 시 가장 적합한 살균 시간은? 정답은 4. 60-90분 햇살, 살균 시간은 용기 내의 배지량에 따라 다르다. 600g 정도는 60-90분 삼각플라스크에 소량의 톱밥이 들어있을 경우 40-60분 정도 살균한다. 6. 표고 골목해균인 검은단추버섯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숲이 표면에 중심은 푸른색이다. 2. 가장자리는 흰색이다. 3. 자실체의 표면은 다갈색에서 흑갈색으로 변한다. 4. 흑색에 혹이 생긴다. 정답은 4. 흑색에 혹이 생긴다. 햇살, 검은단추버섯 고온건조기에 직사광선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기 쉽다. 부적당한 관리에 의한 과습에 의해 발생한다. 주로 평균 기온이 높은 5에서 10월경에 발생한다. 숲이 표면에 중심은 푸른색이고 가장자리는 흰색이다. 자실체의 표면은 다갈색에서 흑갈색으로 변한다. 조기에 발견하여 원목을 그늘진 곳으로 옮겨 피해를 줄일 수 있다. 7번 표구의 포자 색깔은 정답은 2. 백색 해설, 표구의 포자와 주름살 색깔은 백색이다. 8번 모기버섯의 균사 생장 최적선도는 정답은 3. pH 6.0에서 7.0 해설, 모기버섯의 균사 생장 최적선도는 약산성인 pH 6.0에서 7.0이다. 9번 버섯균지의 보존방법으로 2년 이상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며 난균류 보존에 많이 활용하는 현탁보존법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1. 물보존법 10번 배양된 톱밥종균을 부수어 총알처럼 생긴 플라스틱 배양틀에 넣고 그 위에 스티로폼 마개를 하여 일정기간 재배양한 종균의 종류는 정답은 4. 성형종균 11번 250에서 300ml 액체 배지의 살균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온도와 시간은 정답은 2. 121도시 20분 12번 버섯균지를 액체질소에 의한 장기 보존 시 사용하는 동결 보호제로 알맞은 것은 정답은 4. 글리세롤 해설 액체질소 보존법의 동결 보호제로는 10% 글리세린이나 10% 포도당을 이용한다 13번 버섯종균업을 등록할 때 실험실에 갖추지 않아도 되는 기기는 1. 냉장고 2. 현미경 3. 배합기 4. 고압살균기 정답은 3. 배합기 해설 버섯종균 생선압의 실험실 시설 기준 1. 현미경 1대 1000배 이상 2. 냉장고 1대 200리터 이상 3. 항공기 2대 4. 건열기 1대 5. 오토크레이브 6. 그 밖의 산림청장이 실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14번 양송이버섯을 국립종균에 배양할 때 균덩이가 생성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립배지에 산도가 낮을 때 2. 국립배지에 수분함량이 높을 때 3. 원균 또는 접종원이 퇴워되었을 때 4. 공립배지에 흔들기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정답은 1. 국립배지에 산도가 낮을 때 해설 국립종균 제조시 균덩이 형성원인 배양실 온도가 높을 때 국립배지에 산도가 높을 때 흔들기 작업의 지연 국립배지에 수분함량이 높을 때 원균 또는 접종원의 퇴화 균덩이가 형성된 접종원 사용 15. 양송이버섯 자실체가 기형화되고 누런 물이 누출되면서 부패하여 악취를 유발하는 병은 정답은 3. 마이코곰병 해설 마이코곰병은 버섯의 각과 줄기에 발생하며 달생물이 배출되면서 악취가 난다 16. 국립종균에서 유리수분이 생성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인 정답은 4. 장기간에 고온 저장을 하였을 때 해설 유리수분의 생성원인 국립배지에 수분함량이 높을 때 배양기간 중 변온이 심할 때 에어컨 또는 외부에 참 공기가 유입될 때 장기간에 고온 저장 배양 후 저장실로 바로 옮길 때 17. 배지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하여 자실체를 지탱해주는 것은 정답은 4. 균사 18. 양송이 국립종균에 첨가하는 석고는 배지 무게에 얼마를 낳는 것이 가장 적당한가 정답은 2. 1.0% 해설 석고는 공익배지 무게의 0.6에서 1.0%를 첨가한다 19. 버섯의 이핵균사 판별 방법은 정답은 2. 꺽수의 유무 해설 이핵균사를 판별하는 방법은 협구 꺽수의 유무로 알 수 있다 20. 버섯균사에 심하게 피해를 주는 버섯파리의 생육단계는 정답은 3. 유충 해설 버섯을 재배할 때 피해가 심한 버섯파리는 생활사 중 유충기예가를 한다 21. 종균배양시설 중 접종실에 꼭 있어야 될 것은 정답은 4. 무균실 해설 접종실은 온도 15도씨, 습도 70%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무균실은 필수이다 22. 표고버섯에서 사용하지 않는 종균은 1. 종목종균 2. 톱밥종균 3. 톱밥성형종균 캡실종균 4. 공립종균 정답은 4. 공립종균 해설 표고종균의 형태는 종목종균, 톱밥종균, 캡실종균 및 성형종균 등이 있다 23. 액체 상태의 균질을 접종하는 기구는 정답은 2. 피펫 해설 백금구는 공팡이, 버섯 등의 모자나 균사를 채취할 때 사용하는 이식기구이다 균질기는 조직의 세포를 파괴하여 균등액으로 만드는 기구이다 진탄기는 물질의 추출이나 균이란 혼합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이다 24. 다음 중 팽이버섯의 원균 보존에 가장 적합한 온도는 정답은 1. 약 4도씨 해설 팽이버섯의 원균은 4도씨 범위의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며 빛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25. 균주 보존에서 자실체 형성이나 균의 생리적 특성이 변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보존방법은 정답은 2. 개대배양 보존법 해설 가장 일반적인 균주 보존방법으로 개대배양 보존법이 이용된다 26. 표구 우량종균의 선별에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1. 종균을 제조한 고세 신용도 2. 종균의 유효기간 3. 종균 용기안의 고인 액체의 유무 4. 종균의 무게 정답은 4. 종균의 무게 해설 종균의 무게는 우량종균의 선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27. 종자 관리사의 자격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자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종자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종자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버섯 종균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버섯 종균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정답은 4. 버섯 종균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버섯 종균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설.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버섯종균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버섯종균을 보증하는 경우만 해당. 28번. 영지의 톱밥종균 제조시 어떤 수종의 톱밥이 가장 적당한가? 정답은 3. 참나무. 해설. 영지버섯재배에 쓰는 톱밥으로는 참나무 톱밥이 가장 알맞으며 다음으로 오리나무, 포플러, 수양버들 등이다. 29번. 종균접종 후에 표고버섯골목관리 방법 중 틀린 것은 1. 임시 눕혀두기. 2. 침수해두기. 3. 본 눕혀두기. 4. 세워두기. 정답은 2. 침수해두기. 해설. 골목을 침수하는 방법은 가장 균열하고 확실하게 버섯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침수시설이 필요하고 일시에 많은 양을 할 수 없으므로 계획적인 불시재배시만이 이용한다. 30번. 양송이종균접종 후 실내 온도를 낮게 유지하기 시작할 시기는 정답은 2. 종균제 식칠을 후. 해설. 양송이종균제 식칠을 후 실내 온도를 낮게 유지하기 시작한다. 31번. 표고버섯 원목재배시 중균을 원목에 접종하려 할 때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접종 전 작업장을 소독한다. 2. 조기접종 시 원목이 얼지 않도록 미리 보온을 한다. 3. 청공한 후 바로 접종하지 않는다. 4. 접종 직후 약제를 살포하지 않는다. 정답은 1. 접종 전 작업장을 소독한다. 해설. 접종구를 청공한 후에는 접종구가 마르기 전에 곧바로 접종한다. 32번. 양송이 공립종균의 접종 방법 중 혼합제 식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 퇴비배치와 섞는다. 해설. 혼합제 식법은 서양에서 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퇴비배치와 종균을 섞으며 퇴비의 질이 좋아야만 가능하다. 33번. 종균을 접종하고 폐양과정 중에서 잡균이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잡균 발생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접종기구 사용 시 바닥에 내려놓았을 때 2. 종균병 입구를 손마개로 느슨하게 막고 보관했을 때 3. 더운 여름날 알코올램프를 끄고 작업했을 때 4. 종균병으로 들어갈 손마개를 조금 태웠을 때 정답은 4. 종균병으로 들어갈 손마개를 조금 태웠을 때 해설. 종균의 배양과정 중 잡균이 발생하는 원인 살균이 완전히 실시되지 못했을 때 오염된 접종원을 사용하였을 때 무균실 소독이 불충분하였을 때 배양 중 손마개로부터 오염되었을 때 배양실의 온도 변화가 심할 때 배양실 및 무균실의 습도가 높을 때 흔들기 작업 중 막의 밀착 기상이 있을 때 34. 느타리버섯 자실체 생육의 가장 알맞은 온도는 정답은 2. 15도씨 내외 해설. 느타리버섯 자실체의 생육 저구는 15에서 18도씨이다 35. 주로 국립종균을 사용하여 지배하는 번역이 정답은 3. 양송이버섯 해설. 양송이중균은 주로 미를 배치로 하여 제조한 국립종균을 사용한다 36. 느타르 재배시설 중에서 공기업화장치가 필요 없는 것은 1. 배양실 2. 생육실 3. 능각실 4. 종균접종실 정답은 2. 생육실 37. 다음 중 가장 낮은 온도에서도 균사 생장을 하는 버섯은 정답은 4. 팽이버섯 해설. 주요 버섯종균의 저장온도 팽이버섯, 맛버섯 1에서 5도씨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표고, 잎새버섯, 망가닥버섯 5에서 10도씨 탈모기버섯, 뽕나무버섯, 영지버섯 10도씨 38. 버섯의 병재배시 투법 배치는 주로 어떤 살균기를 사용하는가 정답은 2. 고압증기 살균기 해설. 살균기의 종류에는 상압살균기와 고압살균기가 있으나 병재배용 살균기는 완전 살균이 되는 고압증기 살균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39. 양송이버섯의 수확 후 1차 예랭 온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3. 1도씨 해설. 양송이 예랭은 1, 2차로 나누어 실시하는데 1차 예랭을 1도씨의 온도로 1시간 정도 진행한 다음 2차 예랭을 0도씨의 저장구에서 2에서 4시간 동안 실시한다 40. 다음 중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재배사는 1. 비닐 2. 벽돌 3. 패널 4. 블럭 정답은 1. 비닐 해설 버섯재배사는 벽돌, 블럭, 단열용 패널 등의 시설을 갖춘 연구재배사와 비닐, 부직포 등 보온용 덮개 내부의 재배시설을 갖춘 간이재배사가 있다 41번 버섯을 건조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일광건조 2. 열풍건조 3. 둔결건조 4. 가스건조 정답은 4. 가스건조 해설 건조저장법에는 열풍건조, 일광건조, 둔결건조가 있고 억제저장법에는 가스저장법, 저온저장법이 있다 42번 느타리버섯과 표고버섯의 균사배양에 알맞은 배지의 pH는 정답은 2. 6 해설 느타리와 표고의 균사배양에 가장 알맞은 산도는 pH 5에서 6으로 약산성이다 43번 양송이 및 느타리버섯의 원균 분리방법이 아닌 것은 1. 다포자바라 2. 균사절편이식 3. 세포융합 4. 조직분리 정답은 3. 세포융합 해설 균주의 분리방법 포자바라 균사체분리 자실체분리 44번 다음 중 독버섯이 아닌 것은 1. 말뿔버섯 2. 광대버섯 3. 다라경버섯 4. 무당버섯 정답은 1. 말뿔버섯 45번 다음 수종 중 팽이버섯 재배에 부적당한 톱밥은 1. 버드나무 2. 오동나무 3. 오리나무 4. 니티나무 정답은 2. 오동나무 46번 버섯 발생 시 광도의 영향이 가장 적은 버섯은 1. 표고 2. 니타리버섯 3. 양송이 4. 영지버섯 정답은 3. 양송이 해설 양송이는 버섯 발생 시 광도의 영향이 가장 적다 47번 버섯균을 분리할 때 우량균주로서 갖춰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1. 다수성 2. 고품질성 3. 입영성 4. 내재성 정답은 3. 입영성 해설 우량균주로서 갖춰야 할 조건 다수성 고품질성 내재성 48번 영지버섯 열풍 건조 방법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2. 열풍 건조시 40에서 45도시로 1에서 3시간 유지 후 1에서 2도시씩 상승시키면서 12시간 동안에 60도시에 이르면 2시간 후에 완료시킨다. 49번 다음종 버섯의 감 모양이 볼록 반구형인 것은 정답은 1. 송이버섯 해설 말국버섯 종형 뽕나무버섯 평평형 팽이버섯 평반구형 50번 대부분의 식용버섯은 분류학적으로 어디에 속하는가 정답은 2. 담자균류 해설 버섯은 포자의 생식세포 담자귀 잔앙의 형성 위치에 따라 담자균류와 잔앙균류로 나뉘며 대부분의 식용버섯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표고버섯 모기버섯 등은 담자균류에 속한다. 51번 표고원목재배시 간호피기를 할 장소로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점은 정답은 1. 습도 햇살 임시인호표두기 장소는 보습이 잘되고 관수가 가능하며 동양이나 남양의 중턱 이하에 바람이 없는 따뜻한 곳이 알맞다. 52번 버섯종격 및 자실체에 잘 발생하지 않는 잡균은 정답은 1. 잿빛 곰팡이 햇살 잿빛 곰팡이병은 기주 범위가 넓고 비교적 저온에서 발생한다. 특히 억제재배 후기 이후부터 다음 해의 봄까지 주로 저온기의 시설재배에서 많이 발생한다. 53번 원균의 잡균 오염 검정에 이용되는 꺽쇠 연결체 클램프 연결체를 가진 버섯으로 이루어진 것은 정답은 4. 팽이 니타리 햇살 꺽쇠 연결체 클램프 연결체 꺽쇠 연결체는 대부분의 담작균류에서 볼 수 있다. 니타리 표고 팽이 등의 균사 중 이핵균사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단핵균사에는 꺽쇠 연결이 없다. 양송이와 실량버섯은 꺽쇠가 관찰되지 않는다. 54번 양송이 복토 식양토의 함수량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2. 65% 햇살 복토재료에 따른 적정 수분함량 광질토양 65% 토탄이 함유된 도양 70% 토탄 80% 55번 표고버섯 재배용 톱밥 배지 제조 시 사용하는 부재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면스피는 백지 내부의 공급률을 조절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2. 밀기울은 백지의 함수율 조절에 사용한다. 3. 설탕은 접종 과정에서 손상받은 균사를 재생하고 생장활력을 얻는 데 사용한다. 4. 탄산 칼슘에서 공급하는 칼슘은 버섯의 육지를 단단하게 해준다. 정답은 2. 밀기울은 백지의 함수율 조절에 사용한다. 햇살 밀기울은 칠소원으로서 영양원으로 사용된다. 백지의 함수율 조절에는 일반적으로 석고를 사용한다. 56번 양송이 종균을 심을 때 퇴비량에 비하여 종균 재생량이 가장 적은 부분은 정답은 3. 중층 해설 퇴비량에 비하여 종균 재생량이 많은 순서 표층 상층 하층 중층 57번 찐천마의 열풍 건조시 건조기 내의 최적 온도와 유지시간에 대하여 다음 과로에 올바르게 넣은 것은 처음 가도시에서 서서히나 도시로 상승시킨 다음 3일간 유지 후 다도시에서 7시간 유지하여 내부까지 건조시켜야 한다. 정답은 4. 가 30 나 40에서 50 다 70에서 80 해설 찐천마 열풍 건조시 처음 30도시에서 서서히 40에서 50도시로 상승시킨 다음 3일간 유지 후 70에서 80도시에서 7시간 유지하여 내부까지 건조시켜야 한다. 58번 식용버섯의 자실체로부터 포자를 채취하고자 한다. 이때 샬레의 가장 알맞은 온도와 포자의 낙하 시간은 정답은 4. 온도 15에서 20도시 6에서 15시간 해설 식용버섯의 자실체로부터의 포자 채취시 샬레의 온도는 15에서 20도시 포자의 낙하 시간은 6에서 15시간이 적당하다. 59번 뽕나무 버섯균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정답은 1. 목재 부후군으로서 균 사속을 형성하여 천마와 접촉하면서 공생관계를 유지한다. 60번 니타리 톱밥종균에 가장 알맞은 수분함량은 정답은 4. 65% 햇살 톱밥종균 제조 핸대기 작업을 할 수 없으므로 적응이 유지되도록 한다. 수분함량이 63에서 65%가 되도록 한다. 실내 습도는 70% 정도로 하여 잡균 발생을 줄인다. 미송톱밥보다 포플럭톱밥의 품질이 더 좋다. 배치재류를 1리터병에 550에서 650g 정도 넣는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